매년 열리는 퀴어 축제로 지역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다음 세대에 정상적인 성별 확립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서울 개최에 이어 전국 지역별로도 퀴어 축제가 계획돼 있어 논란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도상 퀴어 축제를 아예 허용하지 않는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5일 열린 서울 퀴어 축제. 도로를 사이에 두고 한쪽 편에선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울시가 축제 측에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한 것을 두고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퀴어 축제로 서울에서 이처럼 시민들의 갈등 모습이 나타나는데 문제는 전국 지역별로도 이 축제가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개최 허용 여부는 지자체 소관이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구TV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우선 가까운 시일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는 인천에선 퀴어 축제가 강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0월 열릴 인천 퀴어 축제 장소 허용에 대해 별다른 조치는 없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관계자는 아직 행사 장소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실상 축제가 열리는 것을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위 태도에 시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오는 17일 춘천 퀴어 축제가 열리는 의암공원 일부의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청소년 시설로 분류된 건물 주변의 사용을 불허 통보한 겁니다. 이에 춘천시 관계자는 퀴어 축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치 행사로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장소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도 청소년 시설만 제외하면 전면 허용에 해당돼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지자체가 일부를 제외한 개최를 허용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부산 해운대구는 퀴어 축제에 대한 장소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퀴어 축제를 불허한 것은 관련 부서와 시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안이라며 기조를 그대로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진행한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 따르면 퀴어 축제 개최에 대한 반대 의견은 52%로 응답자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25%였습니다. 이러한 여론에도 불구하고 퀴어 축제가 강행되고 있는 이유를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행사 개요나 이런 계획들을 쭉 낼 때는 그냥 표면적으로 중립적으로 쓰니까 그것만 보면 사실 그거를 위법하다 아니다 이걸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허가를 받고 실제는 그거와 다르게 한다는 거죠. 동성의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대변인 주요섭 목사는 지자체에서 축제 공간 허용을 불화한다고 해도 퀴어 축제를 편법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도에 동인천에서 개최된 제1회 인천 퀴어 축제는 반발이 거세지자 축제가 아닌 집회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관청의 장소 사용 허가를 거치지 않고 기습 개최된 겁니다. 이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타깅경 대표는 편법은 지자체와 경찰 관계자의 의지만 있으면 막을 수 있다며 장소 허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심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